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관심 분야의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학습 방향을 정하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의 출발입니다. 이주하워 학원 예비고 1 학생과 같이 이제 같이 출발해 볼까요? 진로가 아니라 미래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탐구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두가 같이 수업을 수강하는 공통과목 수업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관심 분야를 결정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탐구활동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목차가 바로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을 위한 요소들입니다. 이주하워 학원 예비고 1 학생은 관심 분야의 목차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목차를 2024년 사회현상과 연결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선택하는 일반 선택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독서활동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다양한 독서활동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주하워 학원 예비고 1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13권을 추천합니다. 이 추천도서는 대학이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연결될 것입니다. 진로 주제 글쓰기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두 선생님이 직접 작성을 하지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선생님이 작성해 주십니다. 학생이 작성한 주제 글쓰기는 피터샘의 첨삭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방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활기록부Boy